아멘 으악 예식이가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안아줘 안아줘? 아니 아뇨 모자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어제 술을 잔뜩 먹었어 어떻게 찍고 있는 거야? 애기들이 애기가 좌울 수술을 찍고 있나봐 아이고 유나가 난리났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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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보러 왔는데 나만 일어서 있어 유나를 오늘은 촬영은 무리무리 식사 졸림랭 안아줘 유신이가 고른 패션입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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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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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유나는? 응 유나는 응 맞아 그래 아빠, 아빠는 안아줘 그죠? 그죠? 하날령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기 전이었어 그래서 진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 중국사람들이 제발!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이거 다시 갖다 놔 무거워 아빠, 핸드폰 위에 이거 던지면 기스 났잖아 아빠, 여기 사막 있을 거에요? 어, 사막 있을 거에요 다녀오세요 아빠, 사막 있으면 잡아도래? 응, 잡아도 돼 아빠한테 말해줘 사막 있으면 알았지? 응 다들... 어... 잠깐만 없어 없어 나무 밑에 있어 나무 밑에 있어 저기에도 있을걸? 저기에도 있을걸? 가운데에도? 응 어, 올라가도 돼 여기 올라가도 돼 들어가도 되는 거야 시하고 싶어? 시하고 싶어? 시하고 싶으면 아빠랑 화장실 갔다와도 돼 시하러 갈까? 시, 어디서 해? 여기 화장실 있어 네? 바로 옆에 있어 아빠랑 화장실 갔다 오자 말해줘 시... 그러니까 말했지 않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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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술을 잔뜩 먹었어. 얼굴이 엄청 부었네. 아빠, 아빠. 아빠, 이상한 카메라야? 너 카메라야. 이상한 거야, 아빠?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빠, 이거 이상한 거야? 아빠가 이상한 거야? 이거 카메라야. 이상한 거야, 이거? 엄마, 이상한 거야? 윤아찌. 나는 윤아찌야. 아빠, 이거 비싸? 별로 안 비싸요. 별로 안 비싸요. 엄마가 비싸라고. 와, 여보, 여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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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한테 오는 거야? 티티티티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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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1층.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얼굴이 부었습니다 원래 부었지만 난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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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자 어떻게 해? 없어졌어? 몰라 어디 갔는지 네? 아뇨아뇨 모자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잘 나갔어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내가 찾으러 가볼까? 아니 괜찮아 그늘에 있을게 그늘에 있을 테니까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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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도시대만 인어 바빠? 이거 그냥 그냥 먹어 자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먹어도 돼 응 자 먹어볼까? 네 먹을까 아아 아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아빠가 갔다와 아빠가 안 했고 언니은 아빠가 안 했고 내가 이거 먹고 내가 아빠가 강 histó 아빠가 안 했고 응 맛있다 빈떼로 아… 뭐지 뭐지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 나는 뭐에 계신지? 나는 Blogger다. 오오오오오. 응? 부친구, 집으로 가야 돼. 싱! 싱? 싱! 싱! 가야. 가야. 아,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가자 가자.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정신이 없어. 안 되겠다. 유나 3대 보고 올 거고 있네. 맞아. 하루 안 좋았잖아. 왜 스시로에서 바지를 벗어 왔어요? 아니 창피하다니까. 아빠도 한다? 내려. 옷 내려주세요. 예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유나 진짜 도깨비가. 잡아 먹으러 온다. 유나 지찌 어디 있나? 도깨비가 지찌 가져가면 어떡해? 응 그래. 오오오 왜. 유신아. 아 오늘 촬영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또 망한 촬영 하나가 늘었네. 이것도 해야지. 우리 인사 세 가지. 유신아 이리 오세요. 아 스시로. 망했습니다. 응. 어디로 왔지? 여기로 왔는데? 여기 여기. 오오. 너로 왔어요. 아 스시로 왔어요. 우리는 가슴을 못 참고. 아니. 네. 너무 지참. 안 procedures.